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 부산은 어제 이 시각보다 3, 4도 가량 높은 1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라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도 있는데요. 해가 뜨면서 이 안개는 서서히 사라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이 구름마저 거치면서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쌀쌀한 기온은 좀 덜한 편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6도, 양산 28도, 창원은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고요. 일교차는 오늘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오늘부터 당분간 남해안은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 24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